21 수요일 11시 43분에 아소산이 폭발하여 분연이 3500미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에도 아소산이 분화를 했었으며 그 후 약 반년 후에 구마모토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1일 목요일 오후 5시 37분에 동해남부 앞바다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해 다섯 번째 발생한 신발 지진 이상 진역입니다. 신발 지진의 이상 진역이란 진앙 부근에서는 진동이 관측이 안되고 진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최대 진도가 발생되는 지진을 말합니다. 올해 첫 이상 진역은 1월 15일에 발생한 미예현 토바의 규모 5.2 신발 지진에 의한 이상 진역이 있었고 두 번째 이상 진역은 4월 21일 나간호에서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관동 지역 전체로 진동이 관측된 이상 진역이 있었으며 세 번째 이상 진역은 6월 20일에 호카이도 가미가와 지방 중부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이상 진역이 있었고 네 번째 이상 진역은 9월 3일 러시아 프로나이스크에서 발생한 이상 진역이 있었습니다. 지진은 러시아의 프로나이스크에서 발생을 하였는데 1000km 떨어진 아우모리현에서 진동이 관측된 이상 진역이었습니다. 21일 목요일에는 일본에서 지진이 5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전 11시 29분에 야마구치현 동부에서 3.4의 지진 오후 4시 44분에 미야기현 아바다에서 3.7의 지진 오후 5시 37분에 동해남부 앞바다에서 규모 5.8의 강진 전역 10시 55분에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2.9의 지진 전역 11시 18분에 도카라열도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1일 저녁 11시 18분에 발생한 도카라열도의 지진은 최근 수완호세지마, 사프라지마, 아소산의 대폭발과 상호연관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안 좋은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과거 동일본대 지진 당시와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 4월 도카라에서 발생한 250여 회의 군발 지진은 규슈의 화산 분화와 연관을 가져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그마의 이동이 주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1981년에도 3월에도 도카라에서 군발 지진이 100회 이상 발생을 했었고 그 후 3월 이후에 스완호세지마, 사쿠라지마 등의 화산폭발이 많았었습니다. 1981년에는 아소산이나 후쿠토쿠오카노바에서는 화산폭발이 없었으나 올해 2021년에도 오가사와라제도의 해저화산인 후쿠토쿠오카노바에서 100년 만에 대규모 해저화산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20일 수요일 오전 11시 48분에 후쿠이현의 와카사만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후쿠이 와카사만에서의 지진이 불길한 이유는 2016년 4월 14일 구마모토 대지진 한 달 전에도 발생한 적이 있어서입니다. 당분간 구마모토 지역에서의 강진에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와에는 바누아트에서 4번이나 큰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토호쿠 지역에서의 강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니아기현에서 무감 지진이 증가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니가타현과 이시가와현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9월에 이시가와에서 진보약에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니가타와 연관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016년 3월에 후쿠이 와카사만에서 지진 발생 후에 한 달 비해 구마모토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20일 아수산이 분화를 했으므로 구마모토 지역에서의 강진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 9월에는 후쿠이에서 57년 만에 진도우약이 발생을 하였으며 와카사만 지진 지역과 멀지 않습니다. 특히 이시카와 노도지방과 니가타 주에스 지방에서의 지진이 올해 연속 발생 중이기에 후쿠이 지역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부리고리 지역의 지진 상황이 매우 불안한 모습입니다. 어제 21일 목요일 남태평양의 피지에서 오후 5시 10분 43초에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했으며 이보다 더 불길한 예감은 징원의 깊이가 497.2km의 신발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바누아트와 뉴질랜드 등에서 계속해서 신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저에서의 강진들은 100년 만에 오가사와라제도의 후쿠토쿠 카노바의 해저 화산 폭발과 연관된 부리고리 지역들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지진 상황 또한 매우 불길해 보입니다. 캐나다 벤쿠버섬에서 미국의 북부 캘리포니아까지 이어진 판 수렴 경계인 캐스테이디아 섭입대에서 2021년 들어서 20월 20일까지 52,463번의 미소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9월 한 달 동안만 미국의 옐로스톤 화산에서 28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거대한 지진이 곧 세계 어디에서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10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